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행촌 누리 등대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꽃 같은 그대 당신 우리들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종로구의 윤동주문학관이나 청우문학도서관은 오래되고 버려진 공간들을 문화시설로 탈바꿈한 공간인데요. 이번엔 행촌동의 낡고 녹슨 창고가 주민들이 소통하고 마을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3일 행촌동에서는 수방자재 창고로 쓰이던 낡은 방범초소를 주민 화합공간으로 바꾼 행촌 누리 등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행촌 누리 등대는 마을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곳이라는 의미로 창고와 대신 중고등학교 담장을 정비해 등대 벽화를 새겨넣고 갤러리, 마을화단, 커뮤니티 구성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행촌 누리 등대 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며 앞으로 성광마을의 정체성을 알리고 주민 화합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로 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제10일의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이 24일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1회째 맞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은 꽃같은 그대 당신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행사는 뮤지컬 젊음의 행진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 인터뷰,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장 시상, 재능기부를 통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자원봉사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과 희망 메시지가 있는 캘리그래피 써주기도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 행복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행복을 꿈꾸는 주민들을 위해 종로 행복학 명사특강을 진행합니다. 12월 9일에는 박진옥 인권과 사회복지연구소장이 행복을 찾는 해법 제시와 행복공감에 대해 강의하고 12월 20일에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겨울에 예상치 못한 폭설이 잦아재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완벽한 작업은 어려운데요. 내 집, 내 점포 앞에 눈치우기를 실천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로 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